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볼 때 사실과 소망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그냥 사실로 그렇게 둔갑시켜가지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다루고 싶은 부분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지금 관련된 이런 대북 송금 관련된 것 백형동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법 비리와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이전과 이후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까? 이 부분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느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분들 대단히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릴 정도로 용기가 있겠는가? 현실이 그런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는가 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다음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 낼 필요가 없이 불편한 진실을 한번 대면하자. 설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불편한 이야기죠. 아니 공박사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렇게 신고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너무나 불편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사법 처리 불과 대통령 출마가 가능한 일이다. 14%입니다. 이재명 사법 처리 피 선거권 상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8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꿈을 꿀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옳은 이야기냐.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바다님 말씀처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있죠.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는 일이 되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명확하게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꺼집어내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 해.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시민들은 당연하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 8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늘 끝까지 님처럼 저는 또 큰일입니다. 이 큰일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게 얘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실시됐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반윤연대를 구성해서 2024년 총선에서 200석을 돌파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7300명이 이런 설문조사형이었는데 세 번째 범냐 200석 확보는 불가능하고 탄핵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76%거든요. 범냐 200석이 가능하고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이게 21%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것도 대다수 여러분들 시민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거든.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중의 민심을 파악하는 데서는 퍼기름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두 개의 설문조사는 표본조사의 정밀도를 꾀해 가지고 대표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고 따라서 피의 선거권을 박탈당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냐 시력들이 200석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더불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보통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둔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상식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주제로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상식 따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정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직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200석 불과 탄핵 불과 이재명 사법 처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 탄생 가능 불가능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 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소개했던 4월 총선 대차 대조표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네요 어젭니까 거제 이런 방송입니다. 4월 총선 대차 대조표 김대중 주필 칼럼이지 않습니까 잘 쓴 칼럼이지만 선거부정에 철도철미하게 함구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비판적인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김대중 칼럼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총선 결과 에 따라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중심의 대한민국의 항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실시된 두 번의 설문조사하고 완전히 딴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에 총선에서 국힘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능 은 상실되고 선장 없는 나라가 혼란 을 피하려게 되면 중도의 자발 쪽으로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투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재명 시계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선 재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러분 뭡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 하고 다른 것이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거든. 총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신임 투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칼럼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자는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일찍부터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20년도 5월 26일 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후에 일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김대중 주필이 보는 이 소위 전망대로라면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 작업이 없으면 국민의 힘이 대패하고 더불당이 여러분 대성한다는 것이 그냥 전망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루어졌던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해서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 넣는 그 전략이 현재의 사전 투표 제도와에서는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2024년도 총선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통 시민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대중 칼럼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윤과 이재명의 신임 투표고 총선에서 이런데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모든 것은 유야무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도와 상관없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은 퇴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이제 좀 냉정하게 세상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냉정하게 그냥 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호불호 없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현재 사전 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더불당이 대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다수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런 설문조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나 김대중 전 주필은 그대로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대중 전 주필과 제 사이에 큰 간격은 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전 주필의 대 여러분들 전망대로라면 이미 뭐죠 한국호의 방향은 결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목소리를 제가 좀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이 정도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데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입을 다문다는 것은 그냥 2024년 총선을 포기하는 것 같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납치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에 투항하거나 항복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김대중 칼럼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대중 칼럼인 이분은 연배도 있고 연륜도 있고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넘을 수 없는 선 선거 부정을 직접도 다른 걸 빼고는 저는 2024년 총선과 그 이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전망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것이고 그냥 이 선거에 따라 한국의 체제의 가치 세계관이 어떤 체제의 가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에 따라 한국의 미래 집행과 지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현재 집권층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포기하는 그 사건 그 의견 그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한국의 방향 그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이런 의사 이런 그게 나온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를 살아가며 상상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설문조사하고 김대중 전주필이 보는 것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것은 물 건너갈 수도 있고 더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재도전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국힘당이 대표를 하게 되면 지지도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강제나 탄핵을 굳이 안 하더라도 강제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김대중 주필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티나무 말씀을 하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성을 함구하는 것은 본인도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가 이런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김대중 주필이 갖고 있는 2024년 총선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전망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절박감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총선에서 대패하게 되면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국정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소위 전망에 기초한 사람들이라면 사전투표 제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용인한 상태로 선거를 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국힘당 내부 분위기는 대충 국민들이 무슨 수개표를 한다 그렇게 그냥 얼른얼른하면서 국민을 또 속여가지고 대충 넘어갈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김선은 공부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 이 책을 한 권. 김선은 공사의 책을 한 권. 감사합니다.